안녕하세요 정신이 하는 모든 것이 크리에이티입니다 정신이 하는 모든 것이 크리에이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춘들을 위해 맞춤은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리어 캠퍼스에서의 추천을 위해 달고나 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가 오늘 달고나를 만들어볼건데 태욱씨 만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만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회가 되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주시면 오늘 저 조수하시면 되요 네 조수입니다 뭐 드리면 되죠? 일단은 설탕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 3분의 2 정도 차게 하시면 돼요 3분의 2요? 네 바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아 재료는 설탕이랑 소다만 있으면 돼요 설탕이랑 소다? 네 3분의 2 넣으면 돼요? 네 이 정도? 어느 정도? 3분의 2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요 그 다음에 네 이걸 이제 녹이면 돼요 설탕 네 근데 한 번도 안 만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저 땀 안나요 땀 안나고 제가 오늘 옆에서 조수를 잘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할 줄 아시죠? 아 네 그 맞아요 저희 게스트분이 오일남 송대홍 회사 잘 아세요 아 오일남이요? 아니 아니에요 오일남은 나중에 맛있으면 제가 맛있으면 해드릴게요 아 알겠어요 근데 네? 불이 그 정도면 되나요? 네 약간 약불 아 약불로? 강불로 하면 타니까? 네 뭔가 신기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다 보여요 우와 씨 신기하다 그 뽑기 하신 적 있어요? 저요? 네 그 뽑기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네 하신 적 있어요? 아 있죠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앞에서 이제 몇 년 전이요? 왜요? 한 15년 15년 네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 해 주셨죠 어 맞아요 저희는 할머니였는데요? 중요한 거 아 달랐구나 이런거죠 근데 이건 언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설탕이 다 녹으면 넣으면 돼요 이게 얇하게 이렇게 잘 저어줘야 돼요 네 제가 오늘 달고나 마카로 마시멜로 달고나도 만들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주세요 네 네 한 번? 두 번 정도 찍으면 되거든요 어? 어? 한 번만 여기다 덜면 돼요? 네 이제 이걸 이렇게 저으면 돼요 저 잘하고 있죠 이거 절대 안 망해요 잘하고 있어요 굿굿 조수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제 부풀어올라요 이렇게 오 맞죠 맞죠 아 이거 저기도 빨리 묻혀주세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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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기 전에 그리고 설탕만 빨리 빨리 뜯고 난다 이렇게요? 네 많이 해야 돼요 아 너무 많이 저어서 아 소다가 이렇게 소다를 많이 넣으면 이렇게 많이 부풀거든요 이제 여기 설탕을 묻혔었거든요 그럼 이제 찝으면 돼요 소다 소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니 어?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거 엔진 엔진인데 피자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여기 쟁반을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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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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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을 그리고 좀 약하게 해야 돼요 아 불을 약하게?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아까 설탕을 좀 아 많이 네 조금만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아 너무 적어요 조금만 더? 네 왜 이렇게 안 넣어 네 그리고 아이고 붙었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잠깐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잠깐만 저 떼주세요 콧물이 나오네 당황해가지고 땀난다 설탕을 많이 뿌리고 설탕을 한 번만 넣으래요 아까 저희가 두 번 넣어가지고 팁을 두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한번 맛보실래요? 한번 네? 이거 한번 맛보시면 안 돼요? 왜요? 약간 약간 쓴지 어떤지 음 어때요? 아 이게 콧물이 나는 맛이에요 아 그래요? 아 쏟아주세요 빨리 아 그리고 저 이거 저흘동안 여기 설탕 뿌려줘야 돼요 네 네 아 맛있다 맛있어요? 네 저 좀 피세요 오 왜 바늘이 있어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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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색깔 예쁘게 됐지 않아요? 어 너무 예뻐요 맞죠? 네 네 일단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설탕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설탕이 설탕이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맞아요 여러개만 하면서 성장을 좀 해보죠 우기 선배거 이거 누를게요 아 네? 이거 모양 찍을 수도 없는데요? 아 이거 어느정도 되는지만 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느낌만 한번 구워줘 한번 해봐요 됐어요 오늘 네 아 이제 아 이렇게 많이 누르면 도구를 사용합시다 손으로 하세요 자 보면은 안 망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탕을 아까 맨 처음만큼 좀 많이 넣고 소다를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할 동안 이것 좀 처리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게 조수 역할이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또 무지했네요 잠시만요 더 네 더 많이요 아까 처음만큼 처음만큼 설탕이 되게 빨리 녹아요 아 제 목표는 오늘 이거 완성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요? 태우님은 여기서 계속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더 드릴까요? 아 됐어요 아 조금만 더 누르는 거 그리고 한 번만 해야 된대요 아 한 번만? 네 아 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약불로 약불로 그러면 저는 그동안 저거 아니면 핥아서 떼시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처음인 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처음 아 두 번째 두 번째고요? 오케이 네 이제 저 감 잡았어요 그쵸 네 이거 안 높게 가예 부분 이렇게 중간으로 모으면서 하면 돼요 네 해도 돼요? 네네네 하세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이 정도면 됐죠 네네네 쥐세요 잠깐 지금 잘 녹고 있어요 노동하러 오셨다고 아니에요 제가 맛있는 달고나를 드시러 오셨죠? 재밌네 재밌네 아 재밌어요? 다행이에요 아 그 또 여기서 올게요 네 그걸 많이 묻혀야 돼요 아 더요 아 태훈이 노래라도 불러주실래요? 아니 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노래 벌써 안 했어요 이제 다 녹았어요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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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살짝 색깔이 아까 아까 있던 것 같아 아 이번에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시청자는 왕이죠 초청자는 왕입니다 시청자고요? 시청자는 왕입니다 시청자는 왕입니다 소다 조금만 더 주세요 맞죠? 이번에 좀 성공할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진짜 지금 옷 색이 이쁘다고 그 소다 조금 더 아 오크님 너 너였는데 더 넣어요? 소다를 좀 더? 더 넣어요? 더 넣어요? 훈수 금지 훈수 금지 훈수 금지 애전님의 그거를 하세요 맞아요 지조 있게 조금만 더 넣을 거야 그럼 조금만 하세요 살짝 이 정도 이 정도 빵처럼 빵처럼 부풀어야 된다고 전문가이신가 본데 이 정도면 아 그 예사님이 눌러주세요 제가 아 근데 거기 위에 설탕을 뿌린게 아니라 여기 찍을 부분에 설탕을 묻어야 돼요 아 이렇게요? 네네네 됐어요? 네 화난거 아니죠? 아 화난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이번에 색깔 그쵸 와 미쳤어요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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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하시던데 다들 아니 한번 찔러보세요 아니 눌러보세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한번 슉슉슉 오늘 느낌 좋다고 지애님도 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느낌 진짜로 이거 약간 이거 조금 굳어야 될걸요? 굳어야 돼요 굳어야 돼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도구 문제가 아닌가 맞아요 도구 때문에 어 이제 이걸로 떼면 되는거 아닌지 맞죠 맞죠 잘 떼면 잘 떼면 저 떨려 수전증이 죄송합니다 애서님이 수전증이 있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짠 완성 완성 아 그래서 이걸로 여기로 찍으면 돼요 네 아 저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로 시청자들을 위한 하트죠 시청자들을 위한 하트 하고 아 아 여기 보면은 살짝 시키고 찍으라고 아 네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아닌가 여기 하트 보여요? 천천히 아 이거 보여요 보이죠 짠 짠 첫번째 달고나 완성 네 만든걸 숨겨요 네 아니에요 이거 한번만 한번 제가 잘 떼고 네네 제가 이거 만들고 하는 동안 조금 설탕은 제가 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연습을 분명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자렌지 가스렌지가 조금 달라요 제가 하던거랑 아 예선 님은 문제가 없다 네 설탕 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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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주세요 더? 더요 더요? 네 그리고 더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살짝 많이 묻혀놔주세요 이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내가 아까 여기다가 막 뿌려놨는데 살짝 아 그래요? 아니 어찌 님이 나보고 저보고 이거보다 암 걸릴 것 같다고 아니요 암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설탕 찍는게 아니 왜요? 암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암 걸릴 수가 있어요 왜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아 그쵸 그쵸 아 그런거 때문이죠? 그런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도요 도구 틀을 먼저 올려놓고 팜을 하라고 네? 도구 틀이요? 응 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알려주신다 아 근데 진짜 저 오늘 진짜 배워왔어요 응? 진짜 배워왔어요 배워왔어요? 네 왜 그래요? 뭐가요? 아니 제가 그 설탕을 안 묻혀주셔가지고 그렇다고요 그리고 원래 고수분들은 보시면은 이런거 안쓰고 막 나무손잡이 된 걸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약간 호떡 찍는 그런거? 그래서 맛 어떤 이에요? 맛있어요? 맛은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 주시면 돼요 넘맞아 빨리 빨리 집중해 집중해 근데 이 국자가 좀 탄 것 같아요 빨리 떼주세요 이번에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공사장 공사장 ASMR 드립 좀 치시네 재밌다 시멘트냐고 하시는데요 아 깨졌다 어! 어! 이번엔 사탕 손으로 하면은 네네 소다 소다 진짜 완성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다를 조금 이정도 됐어요? 네네네 이렇게 하라고? 계속? 아 네네 계속 그렇게 하라고요 아 소다를 사정없이 근데 아까 소다를 사정없이 넣으니까 좀 이상하던데요 아니면 봐봐 이러면 훈수꾼들이 또 이렇게 등판한다니까 너무 많이 하면은 네네 소다 이러 pluck 아! 일부러 저번에 제 슬라임방송에서도 계속... 오! 이번엔 조금... 존님 짓궂이시네. 네, 짓궂이시죠. 이번엔 진짜 예쁘게 됐어요. 와 근데 진짜 이거 잘 찍어줘요, 진짜로. 네, 제가 찍을게요. 진짜 이거는 보이시죠? 사진 딱 보이시죠? 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설탕을 묻혀야죠, 녹였어요. 아, 여기다가 설탕을... 설탕이 안 묻는대요? 아, 좀 씻기고. 아, 잠깐만. 아, 손하를 왜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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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이렇게... 네. 위에는 안 뿌리는 게 낫죠? 네, 좀 씻겨... 안 달라붙을걸요? 색깔 예쁘다고. 누가요? 아, 네. 색깔 진짜 이번에, 이번에 진짜 완성. 이제 찍으면 돼요. 아, 화내지 마요. 아, 화내지 마요. 아니, 왜 눌러붙는... 지금 이때 바로 뺏어야 돼서 내봤을 때. 아, 이제 여기서 떼야 돼요? 어, 맞아, 맞아. 아니... 손을 왜 이렇게 떠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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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맞아요? 아니, 모양이 언제 찍어요? 잠깐만. 아, 나 똥 싸네. 아, 아니. 야... 아, 저는 이런 달건 안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도 요즘 유행하는 거 알아요? 모양이 이렇게. 맞아. 이거 아기들 먹기 좋게 딱 사탕처럼. 저요. 근데 어때요, 괜찮죠? 완성.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내가. 아니, 근데 이거 누른 판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지금... 언제 완성 안 하네요? 완성했잖아요. 아, 이걸 여기다 쓰시면 어떡해요. 여기 놔두세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 방송이 장난입니까? 아, 네? 이거... 이거... 맛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떼주세요. 이거 떼면서요. 아니, 나 아까 진짜 제가 제대로 뗐거든요. 아, 종이호일요? 아, 종이... 아... 종이호일 쓸 건데... 종이... 바보다, 우리를 바보다, 바보다. 진짜 맛있는데요? 그 맛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요? 도구... 종이호일을 썼었어야 됐어요, 맞아. 아... 종이호일을 어디 쓰는데요? 전 약간 여기 깔려고 했거든요? 그쵸? 네. 맞죠? 아, 종이호일 하면 잘 떨어지나? 한번 해봐요. 스탈창. 여기다가... 여기다가, 맞아. 여기다가 하고... 아... 여기다가도 설탕을 뿌리나요? 설탕을... 뿌리는 게 맞을걸요? 응가 먹방 뭐야? 네? 응가 먹방이라고... 발고나에... 응... 누가요? 아... 강대지케냔소사. 강... 강대지케냔... 응가 먹방... 아... 아... 불을 그리고 좀 약하게... 아... 불을 약하게... 제가 이번에 진짜 완성적인 모습으로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이걸요? 나중에 집에서 할게요. 아, 해보실래요? 아뇨, 아뇨, 아뇨. 괜찮아요. 오늘 이거 하고... 이거 만약에... 그럴 리 없죠? 이거까지 좀 모양이 안 찍힌다면 태우 님이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근데 이번에는 종이호일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T. 저 F입니다. MBTI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MBTI 뭐예요? IMFP. 아... I... I요? 네. 저 I. 에서 님은... 뭐예요? 저 뭘... 저 뭘 거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니, 맞춰보라고. 맞춰보... 맞춰보는 거죠. 아, 왜?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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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는 거죠. 제 MBTI 맞추면 이거 달고나 드릴게요. 이거, 이거. 아니요? 그건 태우 님 거예요. 근데 불이 좀 약한 거 같아요. 아니, 원래 약불에서 해야 돼요. 음식 못하는 사람들이 불 진짜 세게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세게 할 땐 세게 해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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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돕잖아요. 시청자분들... 이거, 이거. 그거, 판띵 그거 누른 판만 좀... 근데 그거 알아요? 뭐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 알아요? 아, 근데 이걸 미리 하고 계셨어요. 지금 술통이 다 녹았는데요? 죄송해요. 또 제가 총장해드리면 빠르는 바람. 퀴즈요? 제가 그리고 밸런스 퀴즈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완성할 거 같아요. 혹시 제가 답답하시진 않으시죠? 답답할걸요? 누가요? 다.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거 괜히... 뽕이 님이 두 분 케미가 잘 어울리세요. 그 하트는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은 목욕탕에서 불 나면은 얼굴을 가릴 건지, 몸을 가리실 건지 이거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태욱 씨는요? 저는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이요? 네, 얼굴을. 얼굴이요? 네. 왜? 얼굴 가리고 전력질주 할거에요. 얼굴 가려, 전력질주 할거에요. 얼굴 가려, 전력질주 할거에요. 저기, 이거에 집중하세요. 물론에는 진짜 완성해야 돼요. 아, 오투 님은 안 가리신다고. 오투 님은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연배가 나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 살짝... 그치. 오투 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나이가 맞죠? 비슷하죠? 어, 비슷하시죠? 저, 저 스무살... 스무... 이십대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신가? 이십대이실걸요? 이제, 어제 점점 늘고 했는데 이거 조금 씻고, 씻고 해야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씻을 동안 태욱 님이 이거 한번 해보, 만들어 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왜? 괜찮아요. 아까 해보신다고요. 아, 해주세요. 아, 집에서 만들게요. 아, 괜찮아요. 태욱 님이 해주세요. 네. 30분이나 지났어요? 헉! 빨리 해주세요, 빨리! 이거 만들어 보세요. 아, 우리 30분이 지났어요? 네. 와, 준비한 컨텐츠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못 보여드리고 가겠네요. 마시밀로 넣고, 네. 마시밀로 굽는 게 아니라 여기 달고나에 넣을 거예요. 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이것도 하고. 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진짜 할 게 많았네요. 네.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찍으면 돼요. 이거 왜 계속 끊는 거죠? 아, 이제 이걸로. 아, 이거 좀 굳고 이렇게 탁 타는 건가? 두 번째 마시밀로. 아, 마시밀로. 아니. 아, 난 알겠다. 이제 알겠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흡착판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제 생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도구가 별로다. 그렇죠? 도구가 좀. 누가 준 거예요? 그... 부원님이 주신 건 아니죠? 네? 부모님이 주신 건. 부모님이 주신 건 아니고. 네. 친구가 주셨어요. 친구가 줬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굳이 이거 모양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에서 님이 똥손이라는데요? 아닌데요? 모양을 찍을 필요가 없다니요. 모양 굳이 왜 찍어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재키즈 맞추시면 이거 드릴게요. 또 도구 탓이라고 하시는데. 네? 도구 탓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 호일이 또 도우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근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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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른 판에 설탕이 안 붙으니까. 달고나에 설탕을... 어, 그래 봅시다. 저거는 똑똑하시네요. 그래. 이거 지금보다... 아, 이거 불이 너무 세요. 아, 세요? 약불. 아, 태용이 님이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쓸게요. 네, 훈수 두지 마세요. 네. 시청자 분들도 훈수, 훈수 금지. 제가 그러면은 퀴즈를 낼게요. 퀴즈 맞추시면 이거 드릴게요. 두 번째. 퀴즈에 고. 제가 친구한테... 며칠 전에...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스티커 알죠? 붙이는... 그려서 붙이는 거. 그거 받았는데 무슨 모양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 맞추실 수 있어요. 맛있당. 아, 근데... 모양이 세 개가 있어. 어, 고양이, 나비 맞고 하나 더 있어요. 별. 별 아니에요. 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런 느낌이긴 해요. 별 아니에요. 아, 이거 그것도 해야 돼. 입은 아니에요. 고양이랑 나비랑 하나 더. 어, 맞아요. 꽃. 꽃. 그러면은... 한... 세 개 단어를 한 번에 적어야죠. 뭐 하세요? 아, 설탕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어! 이거 뿅이님 드릴게요. 뿅이님... 뿅이님 아이디가 왜 뿅이에요? 방귀 뀌 때 뿅이 소리 나나?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댓글 멈췄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 나 이제... 이게 알았어. 제가 이제 바뀌었나요? 미쳤다. 이렇게 막... 조금만 넣으라 그랬나? 아니요? 오크 님이 많이 넣으랬어요. 오크 님이 거짓 불행이잖아요. 거짓 불행이라뇨?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오크 님이... 믿어요. 마시멜로 달고나. 아, 이거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아! 아니, 소도할 때는 불 켜면 안 돼요? 아, 살짝만. 아, 살짝만. 야, 근데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네. 진짜. 달고나? 안 되는 거? 아니, 다. 다요? 방송하는 것도 재밌고. 아, 진짜요? 네. 신기하네. 채팅해 주시는 분들도 고맙고. 달고나가 안 보일 때까지 살통을 부어된대요. 언제 부으실 거예요? 불 위에서 하면 안 된다잖아요. 또 누가 음식을 두었어. 응. 뿅이 님. 되면 어쩔래요? 아, 말이 착하게 하세요. 아,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이거 근데 진짜 좀 많이 굽고 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냅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살짝 기다렸다가. 아, 아. 설탕을 좀 뿌릴까요? 여기 위에? 맞아요, 이거? 설탕을 뿌리고. 아, 맞아요. 10초 기다려. 맞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 아, 이 모양 싫어요. 별 모양. 아, 별? 아, 이거 이거. 오리 모양. 10초 기다리기. 10초 기다리기. 아, 근데 진짜 그 호떡 그게 진짜 잘 됐던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겠네. 네,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은 건 별로라 하면. 아, 이걸 찍지 말고. 네. 이제야 제대로 망치겠네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해요. 약간 살짝? 살짝만. 오, 좋다. 어때요? 완성. 이러면 완성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오, 모양 제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미쳤다. 보여요? 그러니까. 완성했어. 우와. 죄송해요. 이게 조수가 성공하면 일시월전 알죠? 네. 저한테 잘 배우셨네요. 청취월남. 네. 저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시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성공했으니까. 이거 뜯어주세요. 마시넬로. 아, 마시넬로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네. 먹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마시넬로 먹으면. 구워 먹는 거 알아요? 아니, 마시넬로 먹으면. 네. 여기서. 여기서. 몇 년 동안 있는다고. 몰라요. 한번 구워볼게요. 그냥. 제발 무시하시다. 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띄워야 돼요? 맛있겠다. 마시넬로 구워달라니까. 아, 마시넬로 구워야 되라고. 이미 달고나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엄청 빨리 탄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먹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이거는 원래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3초 안에 주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굽는 거예요. 맛있죠? 네? 네.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도 아내 거 주면 안 돼요? 저 약간 탄 맛 나는데. 아, 네. 알았어요. 이게 불에 가까이 사면 되고, 약간 위에서 해야 돼요. 짜잔.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감동이다.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아, 해주세요. 아, 네. 불 난 게 아니라 올리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오,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음! 맛있어요? 응, 응. 굿굿. 이게, 이게 더 맛있네요, 저는. 아니, 이거 탄 맛난다, 이거. 이제 달고나 마시멜로 해볼게요. 아기들 약간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아기들요? 응. 왜 아기들만. 어른들도 좋아하실 수 있죠? 아, 아.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달아가지고. 어? 저희 어머니 단 거 좋아하시는데. 왜요? 왜요? 왜 그래요? 근데 마시멜로 입에 붙었대요. 빼주세요. 네, 네. 이제 마시멜로 달고. 맞아요. 제 입술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누가요? 저, 뽕이 님이. 뽕이 님? 네. 이거 좀 뜯어 주실래요? 어, 뭘요? 이거요? 네. 이제 달고나랑 마시멜로 해볼게요. 그거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요? 그 마시멜로 달고나? 아, 그 요새 SNS 유행이신가요? 아, 진짜? 유행이에요. 제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맨날 SNS 하시던데요? 봤어요? 네. 맨날 그 제로투 보고 계시고. 하시던데요? 왜 그래요? 어? 여기 불이 나지? 아, 밑에 탔구나. 깜짝아. 이거 어때요? 뭐야? 오! 보여주세요. 미쳤다. 미쳤다. 와! 아, 불이 나고 있구나. 이거, 이거 시청자분 한 분 드리죠? 아, 네. 불을. 잠시만요. 불. 불만 나겠네요? 그걸 밑에 좀 떼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여기서 꼭 말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아, 약간 그런 거. 이거 빨리,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런 위험한 거. 아, 설탕 녹아가지고. 네, 됐어요. 이제 다시 하면 돼요. 다음 마시멜로우 달고나 드릴게요. 뭐냐면, 아니면 태훈님 질문 하나 해보실래요? 누구한테요? 퀴즈 분들 맞추면 마시멜로우 달고나 주는 거예요. 아, 아. 질문을 하면 돼요, 그냥? 네. 퀴즈를 내면은 되겠습니다. 아니, 퀴즈를. 퀴즈를. 퀴즈를 맞춰서. 맞춘 사람. 오빠의 퀴즈를 맞춘 사람을 준다고요. 아,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추면은 제가 드릴게요. 네네. 아, 아까 단 맞춘 거. 저기 있어요. 뿅이님 거. 뿅이님. 뚱이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뿅이님이랑 수연님. 뚱이님 그 닉네임에 맞는 모양 같아요. 아, 그쵸. 네, 뚱이.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퀴즈 내주세요, 태훈님. 퀴즈요? 네. 그러면은. 어제 제가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시겠죠? 진짜. 진룬이 뭘 그래 하시겠지만. 그냥 한식, 양식, 중식 그런 것들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쵸. 네. 한식, 물.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말. 물? 어, 맞죠. 치킨, 피자, 한식, 양식. 답 나왔잖아요. 제가 어제 뭐 먹었죠? 치... 치킨이랑 오징어랑 다 먹었잖아요. 헉. 아, 그러면은 제일 빨리 말한 치킨이라고 말한 서희님한테. 어, 맞네. 맞죠. 서희님이 이걸로 이거 진짜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거 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보니가 너무 좋아하시나, 채팅 보니. 그쵸? 응. 오리 달고나. 너무 좋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진짜 저 어떻게 만들지 알았어요.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소다를 준비해 주세요. 소다요? 이 정도?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불 끄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좋아하실 거잖아요. 알아요, 저는. 약간 부풀 때까지 저어야 되거든요. 아, 마시멜로를 준비해 주세요. 마시멜로요? 손으로 집어볼게요. 네, 네, 네. 이제 여기 올려주세요. 올려, 올려, 그냥? 아, 또 조심조. 네, 올려. 아, 그래도 가로로. 네, 네. 하고, 여기 덮어주면 돼요. 오오. 이렇게 하면은. 아, 노제 성대모사. 이게 마시멜로가 녹으면서 약간 쿠키처럼. 노제 성대모사에 달라. 태호님한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전, 남잔데요. 왜요? 아, 네. 성대모사인데요? 아는데 보자니까. 네. 노제. 노제 팬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드릴게요. 하트까지는 못하겠고요. 리얼도 댓글창에 얼음을 만드시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마시멜로 달고나예요. 진짜 잘 맞췄다. 이게 마시멜로가 녹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이제. 예선님이 진짜 잘 만드시는 거 같아요. 저를 이제 믿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제가. 네. 이거 맞추시면. 이거 드리는 거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어... 저도 맞춰도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종은 뭘까요? 왜요? 어제 뭐 먹었는지 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잡종. 아니, 태훈이 말고 여기 댓글. 댓글. 네, 네. 이거 맞추시면 이거 드릴게요. 달고나, 마시멜로우. 러시안블루 아니에요. 러시안블루라는 종도 있나봐요. 네. 되게 뭔가 음료수 같은데. 오, 음료수에요. 아메리칸컬 아니에요. 고등어? 고등어 아니에요. 어? 고등어도 종이 있어요? 아니, 약간 그냥 그렇게 부르는. 어? 웅이님. 브리티쉬 숏헤어. 네. 랑? 약간 섞인 애를 좋아하거든요. 그거, 그 풀네임을 말해야 돼요. 그럼 검색해보세요, 검색. 검색해도 되잖아요. 네. 아, 근데 그 브리티쉬 숏헤어랑 골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근데 그 약간 잡... 그 두 종이 합친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봤어요. 덥죠? 네. 불 앞에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게 약간 티쩍바람이죠? 이게 지금 열정... 아, 티... 티쩍바람. 아니, 지금...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모르겠어요, 정답을. 아니, 막 떨리는 거죠. 저 꿈에서 아무도 댓글 안 달려주는 꿈 꿨다고요, 진짜로. 근데 엄청 많이 알... 다 아시는데... 네, 맞아요. 저렇게... 제가 아까 T라고 말했잖아요. 하얀 님이 갑자기 T요라고 했거든요. 저분 무조건 T예요. 네. 저 사람 무조건 T예요. 아, 근데... 맞아요. 유미 님이 정답... 네. 제가 약간... 해제 고양이 너무 귀엽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주인공. 아... 한번 찍어드릴까요, 하트로? 잠시만, 잠시만. 이거부터 해봐요. 지금 타고 있는 거 같아요. 넣었어, 이거? 아니요. 유미 님이 아무 반응도 없으시니까 다른 분 드릴게요, 그냥. 아니요. 딜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오! 이게 진짜 잘하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근데 돈 주고 팔아도 될 거 같은데. 그쵸. 진짜 잘 만들었다. 완전. 헤헷. 여기 보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 이제 근데... 아, 냄새도 좋아해. 아, 그냥... 하지 마세요. 드려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이거 이제 마지막 퀴즈예요. 이거 이제... 이것도 마시멜로? 응. 네. 기본이랑 두 개? 기본이랑 두 개 할까요? 기본이랑 두 개. 아, 근데... 네. 두 개 할게요. 아, 너무 많나? 네? 그러면은 찝을 이렇게 시켜서... 네, 두 개 하시다. 오, 이제 색깔도 되게 예뻐요. 이거를 찝을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마지막 질문. 손 씻었어요? 씻었나? 맞아요? 씻었나? 넣어주세요. 손을... 안 덮힐 거 같은데요? 손맛이 들어갔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맞아요. 손맛 들어갔어요. 짝짤하게. 복숭아 핸도시가 씻으셨잖아요. 와, 안돼. 아니, 근데 가비님 이제서 들어와 오시고는 왜 갑자기 달고나 줘 주시나요? 이러시는 거죠? 지금 읽으면. 근데 가비님은... 가비님? 가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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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에서님이 너무 잘 만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다 안 덮이네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설탕을 뿌리면 안 됐네. 맞아요. 근데 오투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했더니... 아, 맞다. 종이를 또 안 썼네. 아닌가? 썼잖아요, 여기. 아, 썼네. 네. 아, 신나요. 약간. 아, 신나하네요. 이게... 제가 밸런스 게임이랑 약간 퀴즈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아, 근데... 못했어요. 다음에 또... 네. 근데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요? 네. 약간 시간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오르시네요. 저 이제 거기... 저... 사는데 앞에서 팔려고요. 사는데 앞에서... 아니... 이제 저 없어도 혼자서 이렇게. 네.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 해주실래요? 아직 필요하네요, 제가? 네. 아직 근데 태훈님이랑 오늘 방송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 괜찮아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재밌겠죠? 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퀴즈 내달라 하는데... 퀴즈요? 저한테 밸런스 게임 한번... 네, 해볼게요. 한번만. 여러분들 한번만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어... 제가 찾아왔거든요. 태훈님은 만약에... 응. 운전 외제차 엄청 비싼 걸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외제차 어떤 거야? 아, 나는 내는 거야. 아, 네. 외제차 엄청 비싸요. 한... 비행? 막 이런 거? 10억 막... 호, 호... 그런 거 타고 있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걱정된... 사고가 났으면 더 걱정되는 거. 외제차 VS 여자친구 코. 미안해요. 저는... 아, 둘째야 무조건? 나, 내가 걱정되는 거ages 아는데요? 저 여자친구요. 무조건 여자친구죠? 허허허허허허허 정확해요? 정확히. 왜? 그냥, 왜요? 종 kolay pallads 아씨. 종ень武화와 대충 첫 명 차 그럼 차 괜찮아요. why 세 금 Ten Jun muy Finanz 나inh tier는 Cash 차 kind of crushing 아니요. 아, 이런 차 입니다. 아니 근데 차는 솔직히 10억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사고가 어느 정도에요? 사고요? 차 반이 나갔어요. 절반이. 그럼 무조건 여자친구. 사람이 우선.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 진짜요? 그럼요. 맞아. 그 차가 대출로 산 거였다면? 무조건 저는 사람이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대출. 대출로 산 거였다면? 아니 장기 하나로 팔아야 돼요. 장기요?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밸런스가 점점 안 맞아 있는 것 같은데. 벨붕이라 할게. 제가 시원하게 차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여자친구를 또 오일 사귀었어요. 오일 사귀었어요? 알았어요. 저 차 생각하겠습니다. 아하하하. 바로 뛰쳐나고 차 괜찮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퀴즈 낼게요. 이거 주인. 이거 주인? 응. 이거 주인? 네. 그냥 손잡 할게요. 아 이거요? 네. 아 너무 많다. 네. 질문이 생각이 안나거든요. 무조건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짜로. 하나 둘 셋 해서 제일 빨리 다뤄시는 분. 뽁이 님이 하셨는데. 아 하나 둘 셋 하고요. 진짜로. 진짜로. 에헤이. 저러다 그거 당해요. 도배. 맞죠? 도배 못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떼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태우 님이 다 떼서 들면 바로 댓글 다시 들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뒤는 안보여지.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응. 뿅이 님 밖에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 내내 딸고 하나만 떼나가 끝났네요. 아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튼이. 이거 뿅이 님 드리는 걸로. 네. 뿅이 님. 뿅이 님. 다른 사람도 저희 말을 못 알아 드릴게요. 직접 쏟아주세요. 쏟아. 괜찮아요.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건 세 개? 아 아니요. 장난이잖아. 이거 마지막 딸고나. 이거 두 개 되는 거 할까요? 그만해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마지막 달고나 주인. 이게 주인. 맞아요. 아 두 개 걸려요. 아 이거 초콜릿 초콜릿. 아 그럼 다른 거 넣을까요? 다른 거 뭐. 아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제가 달고나를 만들다가 태운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봉가에서. 그게 다 잘 떼었는데. 몇 시였을까요? 왜요? 질문 너무 좋다. 그쵸. 몇 시일까? 빨리 빨리. 어 새벽 2시보다 좀 늦어요. 한 시. 한 시 더 늦어요. 밤 10시보다 더 늦어요. 밤 10시? 3시. 경민 님 처음으로 오신 분이 3시라고 외쳤는데 3시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정각에. 어? 유민 님 맞추셨어요. 와. 유민 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엄마한테 쪽지를 남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할수록 너무 잘 하신다. 그쵸. 진짜로. 여러분들도 딱 보이시겠지만 너무 잘 하신다. 네. 이제 달고나 이제 다 만들었네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하신 거 어떠셨어요? 아 이거 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소통하면서 하는 거 기회를 주신 애선 님한테 우선 너무 고맙고 이렇게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취미로 해보지 않을까. 인거요? 아니요. 방송이요. 아 방송. 진짜 재밌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덕분에. 맞아요. 그래요. 저희도 재밌게 한 거 같아요. 저희도. 근데 흰수는 적당히 좀. 흰수는 좀. 많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분들 어떠셨는지? 질문하세요. 시청자 분들 어떠셨는지? 아 달고나 완성해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요. 진짜 식은땀인데. 진짜. 조금만 좀 기다렸다 떼시지. 아니요. 아 오케이. 빨리 먹고 싶다고. 공사장 소리 잘 들었어요. 즐거웠다고 하시네요. 아 정말요? 감사해요. 달고나의 달전에 우는 기분이라 재밌었다고. 성장 드라마 느낌. 아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바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당황했는데. 이야 씨. 아 이거 약간 한 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죠. 여기 다 빨리 빨리 다 옮겨요. 오늘 왕성 작품. 약간 다 보여줘요. 마시멜로우 구워 먹어주세요. 방송 안 맞네. 저거. 빨리 보여줘요. 아 네. 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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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이 리얼 캠퍼스는요. 매주 월 화수목금 비마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양한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